이번에는 어렵게만 다가오는 생활 범령을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 보시죠. 언제나 화목한 왕자상신의 가족 여보, 요즘 날씨도 좋은데 우리 여행 갈까? 정말? 어디로 갈 건데? 글쎄, 당신이랑 규리가 한번 정해봐. 벌써부터 설레네. 아, 어딜 가야 하나? 가족들과 즐거운 여행을 계획했던 왕자상씨. 하지만 갑자기 주말에 특간이 잡혀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네, 행복여행입니다. 네, 저 얼마 전에 예약한 왕자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고객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정이 생겨서 여행을 못 가게 돼서 예약한 상품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상품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럼 여행을 못 가도 돈은 그냥 다 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직 5일이나 남았는데 취소가 안 돼요? 네, 고객님. 저희 회사 규칙상 환불받으시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가족 여행을 계획했다가 사정이 생겨 5일 전 여행 상품을 취소하려는 왕자상씨의 가족. 과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네, 여행 갈 때 보통은 미리 계획을 짜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죠. 여행 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막상 여행 날짜가 다가왔을 때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자 개인의 사정으로 여행 상품을 취소했을 때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문제였는데요. 사무관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계약이 요즘에는 여행 계약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원래 민법에서는 여행 계약을 소위 말하는 전형 계약이라고 해서 딱 정형화된 계약으로 정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민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종전까지는 처리를 해왔었는데 2015년에 개정이 되면서 민법의 전형 계약으로 여행 계약이라는 파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고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때 배상해야 될 손해가 얼마냐를 꼭 얼마다라고 정할 수는 없겠지만 소비자원에서 소비자 해결 분쟁 기준이 1등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기준은 숙박을 하지 않는 당일 국내 여행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행 개시되기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행을 개시하기 이틀 전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지불했던 요금의 10%가 상대방에게 손해가 있다고 보고요. 여행 개시 하루 전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지불한 요금의 20%까지가 손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행 당일에 취소하거나 소위 노쇼라고 하는데 여행 당일에 연락이 없이 불참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요금의 30%가 여행사 측에 발생한 손해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면 왕자상 씨는 5일 전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전액을 배상받으면서 계약을 돌려받으면서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취소를 했다면 어느 정도 금액, 퍼센트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환불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군요.